충청도 밥도둑과 제주도 법도둑의 싸움입니다. 바쁘네요, 밥. 밥 냄새 너무 좋다. 우리는 밥 꺼냈습니다. 밥 잘 됐다. 그대로 살아있네. 그대로 살아있네요. 제가 원하는 밥알이에요. 밥알이에요? 네, 제가 원하는 밥알. 우리 작곡판 나왔습니다. 밥 예술. 우리 작곡판 밥이 예술이다. 어떡해. 잠깐만요, 탔나요? 잠깐만요, 탔나요? 잠깐만요, 탔나요? 조금 탔나요? 누룽지. 누룽지. 아니야, 누룽지야, 누룽지. 이거 물 부어서 끓이면 예술이에요. 밥앞은 숙룽이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와, 색깔. 어? 충청도 탔죠? 충청도 탔죠? 충청도, 충청도 전혀 타지 않습니다. 아니, 탔어요. 누룽지 형이에요. 그런가? 누룽지 형이에요. 이거세요, 누룽지. 긁어봐요, 긁어봐요. 다 긁어봐요, 긁어봐요. 긁어봐요. 탔어. 아니. 자, 제주도. 이렇게 갑니까? 누룽지 끓여야 될 거 이제. 누룽지 빨리 끓여, 이제. 물, 물. 물 여기 끓이고 있어요, 뜨거운 물? 아, 예, 예. 주세요, 이거, 이거. 누룽지, 누룽지. 푸세요, 푸세요, 푸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탔다 그러시는데 아마 본밥보다 이 누룽지를 드시면 더 감동받으실 거예요. 누룽지 올려,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 우리 누룽지 올려. 자, 2분 33초 남았습니다. 자, 누룽지 우리도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 들어갑니다. 야, 이 비주얼 어떻게. 노크릇에다가. 이거 넣을까요? 누룽지. 오마이갓, 이거 예술이다. 오마이갓, 이거 예술이다. 누룽지가 예술이에요. 겨울밤에. 이야, 진짜 끝이네요, 끝. 끝이다. 근데 딱 먹기 좋게 탔다, 저쪽은. 그쵸, 저희는 먹기 좋게 탔고, 저기는 건강에 해롭게 탔나요? 아니죠, 저 노랗게. 아, 저희는. 저희는. 말씀하세요. 아, 탔어요. 아, 탔어요. 예, 그냥 내리시죠. 아냐, 아냐, 아냐. 인정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아니래, 마구기야. 아니래. 자, 자. 상와농밥이 이 정도 아니면. 탔어요. 아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찬원 씨.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순부를 위해서 건강을 포기하지 말아요. 먹어봐. 솔직하게. 솔직히. 아, 탔어요? 아, 탔어요? 아, 탔어요? 아, 탔어요. 아, 탔어요. 솔직하다, 솔직해. 5,4,1, East. 예, 예. 정답.